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새벽 2시 현재 기준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북서태평양의 태풍이 씨앗인 열대요란에 대한 추적 감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살펴보면 월요일 새벽 2시 현재 각각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한 발생 예측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기상청의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한 이 시각 현재 새벽 2시 기준 현 시점에서의 예측을 살펴보면 9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경에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이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9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경에는 970일 헥토파스칼의 14호 태풍 고인후로 발달하여 일본 오가사와라 인근 해상으로 북동진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고인후는 9월 27일 수요일 오전까지 983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살리쿠에형 원바다 남동해역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모의를 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14호 태풍 고인후는 육지에 상륙하여 피해를 주지 않고 태평양 원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한 예상진로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에 의하면 9월 26일 화요일 오후 한시경에 필리핀 동해상에서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이 발생하여 9월 27일 수요일 오전에는 14호 태풍 고인후로 발달하며 필리핀과 대만의 바시에협 사이를 지나갈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뉴 시기에는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면 허리케인들이 날짜변경선을 넘어서 태풍으로 바뀐 후에 한반도를 위협했던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진행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9월 18일 월요일 새벽 2시 현 시각기준 날짜변경선을 넘어서 허리케인에서 태풍으로 바뀐 후에 우리나라를 위협할 만한 허리케인은 안 보이지만 하와이로 치닫고 있는 열대성저기압은 하나 보입니다. 9월 12일 오후 2시경에 1010헥토파스칼의 카테고리 1등급의 열대성 저기압 12위가 발생하여 북서태평양 방향으로 서진 중에 있으며 이 열대성저기압 12위는 9월 18일 월요일 새벽 2시 현재 기준 하와이 인근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향후 북서태평양을 위협하는 태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열대성저기압 12위 이외에는 한국을 위협할 만한 날짜변경선을 넘을 만한 허리케인이나 열대성저기압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